사실 저희가 밴드 분들을 모셨을 때 꼭 하는 게임이 있어요. 바로 몸으로 말해요 게임인데 빨리 빨리 빨리! 뭐야? 뭐야? 짠 거야? 일단 일리 있어요. 어? 네. 근데 어려워요. 잠깐만! 통과 통과하셔도 돼요. 패스하셔도 돼요. 연날리기? 뭐야 저게? 저게 뭐야? 이 정도 되면 어디 저게? 패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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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저거인데! 이게 뭐야! 삿별의 춤? 빨리! 패스! 자기가 패스 어떻게 어디 있어? 하고 있는 거야? 하고 있는 거야? 재경 씨가 잘하는 거일 거 같아. 형경진! 그렇지! 낮은 침대! 빨리 빨리! 빨리 빨리! 지금 꿀 버섯님만 힘들어! 빨리 빨리! 빨리 빨리! 소인 마을이 초 off하기 제 규모 쟤 아까 이 거 아니었어요? 앨리스에서 아venant? 앨리스에서 아venant? 앨리스에서 아venant? 앨리스에서 만이야? 버문돌! 커튼 콜? 아니 다 얘기해 그냥 아 패스! 답답해 꿀버사님에게만 이런 일이... 커튼 콜? 어? 어렵죠 다른데 어떻게 맞춘 거지? 공연할 때 하는 게 있어가지고 진짜 뭐 하는 거야 꿀버사님 공연 때 하는 거라고 힌트 줘봐 꿀버사님 패스 패스 괴로워해서 안 되겠다 어? 잠깐만 할 수 있나 봐 할 수 없어요 패스 패스 버퍼링에 걸려줘요 뭐야 이렇게 잠깐만 배가 아파? 와 저런 거 장구란 놀이 없단 말이야 아니 그건 알겠습니다 아 이거 그게 무슨 노래야 뭔가 놀래는 뭔가 놀래는 이게 뭔데? 아 내가 불러? 돈을 벌었어? 우리 노래 너무 많아 보울썸 저게 왜 보울썸이야? 내가 답답해서 얘기를 해야지 여덟 문제 맞추셨잖아요 진짜 어렵네 거의 처음 타보신 거 아니에요? 이런 게임 어떠셨어요? 너무 재밌었고요 네 진짜 이거는 진짜 평생 했어도 못 맞을 거 같은데 조용한 꿀버사님께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어려운 것만 걸리셔가지고 아직 너무 많아 정말 힘들어